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드러운 털, 똘망한 눈동자와 젤리코를 빠진 아기 동물들은 우리 마음을 무장해제 시킨다. 온라인 매체 브라이트사이드가 소개한 귀여운 손몽치들 사진을 감상해보자. 목욕 후에도 사랑스러운 뿜뿜 내 눈을 바라봐. 장화시는 고슴도치 심쿵 유발 손몽치? 저 진짜예요. 미소 가득 인절미. 안녕 주인님 저 진짜예요. 할 말 잃게 하는 귀요미 우유 먹는 시간은 행복해 말랑말랑 젤리코 지금은 쇼핑 중 분홍 하트코 오늘 하루도 즐겁게 해 찜장 받기 아멘 에